사기업인 유튜브도 무척 자기검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사회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당신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당신들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처럼 너무 당연한 일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고소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이 비단 임 교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비단 임 교수가 쓴 칼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점점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자기검열을 강화하지 않는 쪽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 영상물에도 자주 노딱이 붙습니다. 이런 것이 왜 노딱을 붙일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죠. 특히 중국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중국에 관련된 그런 영상물들은 아주 자주 그런 노딱이 붙습니다. 그리고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갖게 되죠. 국내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노딱이 해제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로써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기업인 유튜브도 무척 자기검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근 진중근 교수도 비슷한 그런 우려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입을 털어 막으려 드는 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표방해온 가치를 바로 그 당이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무력화하기에 메신저를 야산에 묻어버리는 것을 문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민주당에서도 그 방식을 절겨 차용해 왔습니다. 박용진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7명이 동양대 총장을 묻어버렸고 이번에는 고발 취하면서 전력을 왜곡해서 임밀히 교수를 묻으려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 가운데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메시지를 그냥 야산에 파묻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시도들이 상대방의 입에 재간을 물리거나 또 나온 것이더라도 나온 메시지도 파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메시지를 묻어드는 또 다른 시도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한꺼번에 부적절한 영상으로 자동 신고하고 댓글까지 달아가지고 그것을 그 메시지 자체를 사장시키려고 하는 퇴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바일 앱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앱의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앱은 드럭킹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특정 성향의 영상을 선별해서 한꺼번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것에서는 온라인상 여론 몰이, 온라인상 여론 왜곡, 온라인상 여론 조작 본질은 드럭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튜브 상에서 특정 콘텐츠, 특정 메시지를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파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특정 메시지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팩타체크 앱이 1월 21일 날 앱스토어에 등장했고 또 2월 15일에는 업데이터를 통해서 일부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구글 계정과 연동해서 이 앱에 접속하게 되면 보수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이 최신 영상 30개가 동시에 뜰기 때문에 그 30개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 영상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신고를 할 수 있고 한꺼번에 자동으로 댓글도 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이른바 일종의 여론 조작용 앱이다 이렇게 불러도 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이죠. 문화일보 조재현 기자가 실제로 이 앱을 접속해보니까 전날 올라온 보수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 주요 영상물 30개에 대해서 클릭 한 번만으로도 악성 댓글을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은 부적절한 영상입니다. 그렇게 유튜브 사회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 문건과 댓글 이용은 이용자가 미리 입력해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상위 30개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그런 부적절한 그런 콘텐츠나 신고가 들어가고 댓글 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드루킹의 온라인 버전이 다시 탄생하게 된 것이죠. 대상이 된 영상 가운데는 대부분 총선 관련 영상들이 많이 포격의 대상이 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노딱 이른바 수익 창출 제한 조치를 발비하는 기준은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 건수하고 그 다음 악성 댓글이 누적될 경우에 노딱을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한번 정리하면 한마디로 친문 진역들의 조직적인 반대편 메시지 파묻기 프로젝트가 그런 구글 앱을 통해서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쪽을 공격하자 그렇게 하면 몰려가서 그렇게 신고도 하고 악성 댓글로 남겼지만 지금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30개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신고가 들어가고 댓글로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작은 버전의 드루킹 조작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동화 프로그램이 배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일보에 조재연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털사이트의 여론조작을 시작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조작, 왜곡, 은폐 등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당하고 조작된, 왜곡된 여론이 진짜 여론이라고 우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효과를 낚는 팩트체크와 같은 그런 유예, 앱은 적절한 규제가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만 계속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체제는 자유사회가 아니고 전체주의 사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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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